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권은 KBS, MBC는 무조건 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이명박 정권은 어떤 언론 철학을 갖고 있냐 하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더러운 것 같은데. 이왕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조합한 언론관을 봤어요. 앞으로도 기업, 특히 돈 버는 데만 집중했던 사람을 돈 버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을 중요한 자리, 공적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을 오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수준에서 언론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업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는 건 무조건 막는 겁니다. 막는 건데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뭘 매기든, 아니면 권력의 힘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는 건 두 가지밖에 몰라요. 무슨 대화를 통해서 자기네 이야기를 알려서 그게 잘 제대로 된다든지 아니면 언론의 비판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소화해서 개선하는 것이 결국 기업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파업은 뭐 지금 우리가 조합원이 한 서울에 1000명 정도 됐는데 그 1000명 조합원 중에 한 8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하셨습니다. 뭐 1000명 중에 800명을 상당히 많이 참여한 거예요. 그동안 역대 우리 파업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이 아니고 비조합원이었던 분들도 조합에 속속 가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0일 가까운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철 이 두 사람의 동맹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의 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명운동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정상워unciation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15000원 직원회장 1행 이거 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